세상에 민주적 통제라는 것은 없고 세상에 국민에 의한 통제라는 것은 없습니다. 국민들이 통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인이 돼가지고 대리인을 뽑은 거 아닙니까? 그 대리인이 주인을 하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됐죠. 대리인이 누굽니까?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주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양상가에 있는 사람은 옛날에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시했지 않습니까? 주인과 대리인에서 국민이 주인이고 대리인이 뭡니까? 선관이고 대리인이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 대통령이 대리인이 돼가지고 관리를 담당하라고 수천억 정도 들여가지고 선거를 치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찰이 당연히 민주적 통제 국민에 의한 통제 이따위 이야기하지 말고 당연히 뭡니까? 행정부 수장의 명령과 지시를 합리적 선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부서실 신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협의를 해야 되는 거죠. 국민들 눈에는 그냥 집단적으로 대든다 이렇게 보이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번에는 책임을 물어야 될 겁니다. 책임을. 그럼 그들의 주장이 뭔가? 경찰은 행정부 수장의 지시와 통제와 명령을 수행해야 되지 않는가? 이게 제 생각입니다. 경찰은 행정부 수장의 지시와 명령과 통제를 수행해야 되는데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서 합불법적인 일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번에 보면 경찰서장들이 경찰국 신설은 역사적 퇴행이고 절차를 보류해야 된다. 절차를 당분간 보류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 사회적 공감대는 무슨 사회적 공감대입니까?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경찰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행안부하고 여러분들 대통령이 짜서 만들면 그대로 따라야 되는 거죠. 사회적 공감대라는 이야기 또 좋아하는 거죠. 이것도 좌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사회적 공감대가 뭡니까? 노조운종할 때 항상 사회적 공감대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호한 그러니까 경찰서장들의 회의 결과를 담은 입장문을 보고 내가 납득했으면 그러면 좀 이렇게 프로그램에서 다루지 않거나 이것을 장황하게 설명 안 할 겁니다. 그런데 경찰서장들이 회의를 하고 나서 만든 입장문이라는 걸 보니까 도저히 이해관계가 없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진짜 바람이 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행안부 장관의 지휘규칙 제정을 통해서 경찰의 중립성과 책임성의 근간이 흔들린다면 결국 국민의 안정도 지킬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에서 모이게 됐습니다. 경찰이 대한민국 경찰이 언제 중립성이었습니까? 중립적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장들이 나와서 내가 물음표를 붙여놨지 않습니까? 국민의 통제를 받을 수 있는 근본적 제도개혁이 이르기를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근간인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민주적 통제는 동의하면에도 경찰국 설치와 지비규칙 제정 방식의 행정통제는 역사적 대응으로서 부적절한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아니 경찰이 행정통제를 받지 않으면 뭘 받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민주적 통제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참 사회라는 것이 한사의 치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의 수뇌부의 입에서 국민에 의한 통제니 민주적 통제니 행정통제를 하는 것은 역사적 대응이다. 너무나 내가 볼 때는 불합리한 거죠. 당연히 경찰은 행정부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 큰 권력이 행정부 통제를 안 받으면 행정부 통제가 예를 들면 무슨 불복을 지르는 게 아니고 헌법과 이런 법률에 따른 행정부 통제를 당연히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행정부 통제를 하는 것이 역사적 대응이다. 이런 종류의 주장이 영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시비비를 한번 말씀을 드려야겠다 해서 이렇게 언급하는 겁니다. 정신들 좀 체력이 바랍니다. 민주적 통제 국민에 의한 통제 이런 용어들을 어떻게 쓰냐 이야기입니다. 그런 용어들은 586들이 아주 즐겨 사용해왔고 586 운동권 정치인들이 자신의 뭡니까? 소위 악법들을 합리화하기 위해 가지고 민주적 통제니 국민에 의한 통제니 이런 걸 많이 사용했고 그래서 검찰을 무력화시키는데 가장 즐겨 사용한 것이 민주적 통제고 국민에 의한 통제지 않습니까? 원래 민주적이지 않은 집단들이 민주라는 용어를 더 좋아하고 정의롭지 않은 집단들이 정의라는 단어를 더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점에서 보면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 수뇌부들은 그 나름대로 그동안 쌓이고 쌓인 것도 있었겠지만 이렇게 집단 항명을 통해 가지고 행정통제를 받지 않겠다. 행정통제는 역사적 퇴행이다. 이런 주장은 국민을 설득하기도 힘들고 저 역시도 아무리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더라도 이런 문제를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